이번 7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세모로 된 철판이 있다고 칠퀴요. 손가락을 가운데다 놓고 삭 돌리고 싶어요. 그때 찍히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이 세 개의 무게가 동일하게 분배되는 그 점이에요. 그 점을 어떻게 찾을 건지 선생님과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나머지 한 변계가 평행하고 나머지 한 변 길이의 2분의 1이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변이 이렇게 있죠. 그 두 변의 중점 중점을 찍은 겁니다. 연결을 딱 하면서 어떻게 되냐? 닮음비가 형성이 되죠.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죠. 왜냐하면 중점이고 중점이라고 했으므로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1대 2, 1대 2니까 당연히 1대 2 되면서 얘랑 얘가 평행이다가 자동방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닮음이면 각도가 다 같으니까 당연히 얘랑 얘가 평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자체도 작은 거 대 큰 거 1대 2, 작은 거 대 큰 거 1대 2, 작은 거 대 큰 거 1대 2 해서 큰 게 A면 이건 당연히 반절이다. 그래서 읽어보면 삼각형의 두 변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나머지 한 명과 평행하고 평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뭐만 했냐면 중점만 연결했거든요. 평행인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중점을 연결하면 그것이 평행인 거고 나머지 한 변 길이의 반절이다. 이 얘기는 닮음비가 1대 2이다. 밑에 삼각형 ABC에서 AM과 MB의 길이가 같고 AM과 MB의 길이 그렇죠? 중점이니까. 또 AN과 NC가 나오겠죠. 그렇죠? 중점이라면 그렇다면 중점하고 중점만 찍었는데 이 MN과 BC는 뭐하고? 평행하고 또 MN은 BC 길이의 뭐다? 반절이다. 논리의 구조를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중점만 연결한 거예요. 다른 거는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평행도 하고 반절이더라. 이거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한 변의 중점을 지나고 다른 변과 평행한 직선. 이번에는 중점하고 중점을 연결한 게 아니에요. 한 변의 중점만 찍었어요. 한 변의 중점만. 그리고 다른 한 변과 평행하게 찍었어요. 평행하게 선을 그냥 그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제가 중점만 찍은 겁니다. 중점만 찍고 이 중점을 찍어서 연결한 게 아니고 여긴 중점이 아니에요. 중점을 찍어서 이렇게 긋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가도록. 얘랑 얘가 평행하도록 그었어요. 그럼 얘랑 얘가 평행하면 이 각과 이 각은 어때요? 동위각. 이 각과 이 각은 어때요? 동위각. 그럼 A의 닮음 끝. 그 상황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은 닮음 비를 준 거죠. 1대 2로 준 거죠. 됐죠? 그래서 평행이라는 것 자체가 닮음이라는 걸 준 거고 이 길이,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은 닮음 비를 준 거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뭐랑 뭐가 같다? AN과 NC가 여기 여기도 중점이더라. 왜 중점이에요? 닮음 비를 준 거고 이것도 1대 2니까 1대 2를 내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전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위에 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위에서는 삼각형이 있었는데 내가 중점하고 중점을 찍어서 연결했더니 자, 연결했더니 빨간색이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자, 이 두 개가 평행하고 그 다음 이 파란색 길이가 B씨 길이의 반절이더라. 이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자, AB의 중점인 AB의 중점인 M을 찍고 나서 선을 긋는데 대변으로 이 AC로 선을 긋는데 선분을 긋는데 얘랑 평행하게만 그은 거예요. 평행하게만 그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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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각 생겨서 닮음 딱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1대2 닮음비 준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랑, 이거랑 이것도 뭐다. 닮음비가 1대2다. 그러므로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어떻다? 같다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서 파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평행하도록 평행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선분을 그었더니 결국 알게 된 게 뭐다? 이 AN과 NC의 길이가 어떻다? 두 개가 똑같아라. 빨간색이 알게 된 겁니다. 빨간색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래 사다리꼴 모양을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이 주어진 사다리꼴이 있고요. 사다리꼴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연결하면 이 중점, 연결한 선분 길이는 윗변과 아랫변 두 변의 반절과 같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논리를 정말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뭘 줬냐면 중점하고 중점만 연결했다고 했거든요. 연결했다고 했는데 연결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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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다 평행인가요? 그런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랄 거냐면 이 MD 있죠? 이 MD를 연결해서 연장선을 쭉 그을 겁니다. 그래서 빛이랑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두 개의 삼각형 보이시죠? 이 두 개의 삼각형. 얘랑 얘랑 길이는 같다고 했습니다.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랑 얘랑 무슨 각? 이거랑. 막꼭지 각인 거 보이시죠? 막꼭지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인데요. 얘랑 얘랑은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었으니까 얘랑 얘랑은 무슨 각? 빨간색으로. 얘랑 얘랑은 무슨 각? 억각이 이거죠? 억각이어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다? 합동이에요. 합동. 합동. 그러므로 합동이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드디어 이 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 여기를 P라고 하면 새로운 삼각형 D, P, C. 여기 중점하고 여기도 중점임을 알았으므로 중점하고 중점 연결하면 얘랑 얘랑은 어떻다? 평행이다. 그래서 평행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오른쪽에 적어두세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둔 이 내용을 오른쪽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보조선. 보조선. 보조선은 이 중점이 있죠? MD. 여기 보면 D하고 M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연장선을 이 B, C의 연장선하고 만나는 점. 그 점을 P라고 하는 거예요. 자 DM의 연장선 연장선과 CB. CB라고 쓸게요. C에서 B 방향으로 연장선을 그을 거니까 연장선의 교점을 교점을 P라고 하자. 삼각형 B, P, C 그리고 삼각형 M, A, D D가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냐? 막꼭지각 엇각 이거 이거 엇각 그리고 이거 중점이라고 해서 같으므로 A B, S, A 합동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PM과 MD가 같다. 그래서 그래서 PM과 MD가 같다. 중점으로 그러므로 삼각형 D, P, C에서 중점과 중점 두 중점을 연결한 성분 중점 연결한 성분 M, N은 M, N은 선분 B, C와 뭐하다? 두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뭐하다?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행하다. 평행하다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왜 얘의 반절이겠어요? 중점하고 얘랑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반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중점과 밑변의 평행선을 연결하면 이 길이가 이 길이의 반절이다. 1대 2다. 그걸 배웠잖아요. 중간에 절대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학은 그런 빈틈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정리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닮음인 게요. 이거 B, P, M B, D, A 닮음이죠. 삼각형 B, P, M 삼각형 B, D, A 닮음이죠. 근데 그것만 닮음이 아니에요. 여기도 또 이렇게도 똑같아. C, Q, N C, A, D 닮음이에요. C, Q, N 그 다음에 삼각형 C, A, D 닮음이에요. 그러므로 선분 M, P는 뭐의 반절이고 선분 A, D의 A, D의 반절이고 또 마찬가지로 선분 Q, N도 이거 Q, N도 A, D의 반절 A, D의 반절이더라. 같은 논리인 거죠. 삼각형 D, P, N과 D, B, C 닮음이에요. 삼각형 D, P, N과 삼각형 D, B, C가 닮음 또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M, Q가 똑같이 또 닮음인 거죠. 그러므로 이 M, Q M, Q는 B, C의 반절 선분 M, Q는 또 B, C의 반절 마찬가지로 또 P, N도 P, N도 뭐의 반절? B, C의 반절 P, N도 B, C의 반절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길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M, P는 A, D의 반절 파란 P, N은 B, C의 반절이어서 이 길이 자체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반절이더라 결국 결론이 뭐냐면 M, N이 2분의 1 A, D 더하기 B, C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형 1번 볼까요? A, B, C에서 M, N이 중점일 때 중점입니다. 중점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은 게 1 대 2 1 대 2 임으로 닮음비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각은 뭐예요?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S, A, S 닮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대 이것도 뭐예요? 1 대 2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 대 16은 작은 거 대 큰 거 1 대 2 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은 이거 2Y이다. 그래서 얼마? Y는 8이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각도를 줬네요. 각도 근데 자 닮음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각도가 다 같으므로 두 개가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 X와 여기는 40도는 무슨 각? 동위각 평행이라 동위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X를 쓸 때는 40만 쓰면 돼요. X를 40도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X도라고 여기 있잖아요. X도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X랑 Y를 그래서 더할 수 있는 거예요. 8하고 40을 더하니까 결국 X 플러스 Y는 48 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ABC에서 점 M이 AB의 중점이고 일단 중점인 것만 얘기했어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중점인 것만 얘기했어. 자 그럼 이렇게 해주고 주어진 거 BC가 MN이다. 자 이거 평행하게 그은 거예요.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거 동위각 이거 동위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공통각이잖아. 그러니까 AA 닮음인 거죠. 그런데 닮음비 1대 2로 주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X대 14가 작은 거 대 큰 거 1대 2. 그렇죠? 그래서 X대 14가 14가 1대 2다. 14가 2X다. 14가 2X다. 그럼 2에다가 뭐 곱하면 14가 돼요? 7이죠? 그래서 2로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결국 X는 얼마다? 7이 다 되는 거고요. 또 작은 거 대 큰 거가 1대 2인데 1대 2라는 건 사실은 2배인 거 아시겠죠? 1대 2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9면 여기는 몇 배? 2배에 그래서 Y는 얼마? 18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Y 마이너스 X니까 18에서 7을 빼면 어떻게 빼빼로 11이 되겠죠? 자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했지만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MN과 삼각형 ABC가 뭐예요? 닮음이죠. 그런데 왜 닮음이죠? 중점과 평행선인 거죠? 여기 중점이 있고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 AA 닮음이에요. AA 닮음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거 대 큰 거 작은 거 대 큰 거는 1대 2 1대 2는 X 대 14 1대 2는 X 대 14 또 동시에 작은 거 대 큰 거 9대 Y 9대 Y 이렇게 풀면 되죠. 식은 이렇게 두 개 1대 2는 X 대 14 하나 풀고 1대 2는 9대 Y 이렇게 두 개 풀면 XY 값은 다 나오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요 지금 삼각형에서 닮은 삼각형이 몇 쌍이 나올까요? 선생님이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것만 확대를 해가지고요. BP 길이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같은 색깔로 해 볼게요. ADE와 이거 조금 두꺼운 걸로 해야겠어. 그쵸? 자, ADE와 그 다음에 닮음이 ABF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뒤집으면 또 잘 보여요. 요렇게 파란색으로 CFP CED 됐습니까? 또 보이시는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왜 같으냐면 이거 이거 길이 1대 1이니까 길이가 같다고 써있잖아요. 그쵸? 얘랑 얘도 길이가 같다고 써있고 근데 얘랑 얘는 길이가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여기에 중점하고 여기여기에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얘랑 얘가 평행이라는 게 나왔어, 이미. 그러면 이 두 번째 파란 거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의 중점과 밑병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다는 그 두 번째 정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두 쌍의 닮음 조건과 파란색 두 쌍의 닮음 조건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 정확히 구분해내지 못하면 복잡한 문제에 가서는 그냥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건 줄 알고 막 풀게 돼요. 정확히 이럴 때 처음 배웠을 때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중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닮음인 거고 중점 하나와 밑병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닮음인 거거든요. 하나는 SAS 닮음이고 하나는 AA 닮음이에요. 닮음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하여 빨간 사각형에 보면 이게 4면 이만큼 얼마다? 8이다. 그렇죠? 그래서 금방 쓸 수가 있죠. 이제 선분 B F 는 얼마다? 8 또 파란 삼각형 이게 4면 이건 얼마예요? PE 2 죠. 근데 BP를 구해라? 그럼 BP를 구하고 싶으면 BF에서 PE를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걸 빼면 된다고요. 그것만 정리를 좀 해주면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볼게요.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F가 왜 닮음이라고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서 그래요. 두 변에 중점 연결 그리고 이게 무슨 닮음? SAS 닮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DE 대 BF가 몇 대 몇? 1 대 2 선분 D2 대 BF가 1 대 2 그렇죠? 1 대 2는 DE가 지금 4 대 BF가 X니까 여기서 풀어주면 되죠. 1 대 2가 두 배 아닙니까? 두 배 X는 X는 얼마다? 8이 다 금방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CPF CD 이죠. 삼각형 CPF 그 다음에 닮음 삼각형 CD 이예요. 무슨 닮음입니까? 이거는 이거 중점 하나밖에 없었어요. 중점인데 평행선을 그었어. 그랬더니 평행하니까 이게 두 직선에 평행하니까 얘랑 얘가 뭐다? 동의각 얘랑 얘가 뭐다? 동의각 무슨 닮음? AA 닮음이에요. 그러므로 P2 대 DE가 P2 대 DE가 작은 거 대 큰 거죠? 작은 거 대 큰 건 얼마? 1 대 2죠. 근데 DE가 4잖아요. P2는 Y로 놓고 1 대 2 그쵸? 그럼 4가 2Y니까 그쵸? Y는 2 금방 나오죠. 그런데 구하라는 이 BP는 BP는 선분 BF에서 뭘 빼면 되니까 PF를 빼면 되니까 BF가 8이고 PF가 2여서 최종 답은 6이라고 써주시면 이건 뭐 서술형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대표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에서 AB의 연장선 위에 ABAD가 되도록 점 D를 잡고 A씨의 중점을 E D의 연장선과 B씨의 교점을 F로 하자. 자, 이런 도형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패턴이 나왔을 때 정확히 다시 기억하려면 이런 그림들은 그냥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삼각형이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ABC 연장선을 그을 건데요. 이 길이랑 같도록 조금만 더 그어주래요. 연장선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볼까요? 같은 길이만큼만 그어주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같은 길이가 되도록 점 D를 잡으래요. 자, 그리고 나서 BC A씨 있죠? A씨의 중점을 하나 찍어요. 중점을 찍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져요. 자, 그리고 나서 까만 점과 파란 점을 연결해가지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BC까지 BC까지 이렇게 긋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도형이에요. 이걸 혼자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패턴이 보입니다.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게 그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같게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빨간색으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걸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 길이를 구하래요. 여기가 F고 여기가 E거든요. 이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답부터 말하자면요. 자, 이 BC와 평행하도록 점 A에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만 구하면 되고요. 이 길이는요. 1대 2기 때문에 1대 2에요. 근데 BF가 18이라고 돼있거든요. 이 길이가 9라서 이 길이도 9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문제에 있는 정보들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림 특성상 문제에 있는 정보를 모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건데요. 이 BF 있죠? 이 BF와 평행한 직선을 A로부터 그을 겁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닮은 B가 이제 1대 2가 되겠죠. 1대 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CF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CF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구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침 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아, 막꼭지각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 각과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같으면 그렇다면 바로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얘랑 얘랑 지금 평행이죠. 연장선이니까 그럼 이렇게 그었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 엇각이죠. 파란색 각과 이 파란색 각이 엇각입니다. 호 그러면 한 병과 양 끝각 한 병과 양 끝각이 같으므로 자, 이 점은 선생님이 G라고 쓸게요. 그러므로 삼각형 대응각 잘 볼게요. 2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삼각형 2H와 2A G와 삼각형 2CF 삼각형 2CF가 뭐다?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 ASA 합동이죠. 그러므로 대응변인 2F와 2G도 같고 그 다음에 2C와 2G도 같습니다. 그런데 A, G의 길이가 자, 여기 변의 이등분선 에서 밑변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으므로 그었으므로 1대2 1대2가 돼서 A, G가 얼마다? 9예요. 합동인 이유로 우리가 알게 된 건 A, G가 F, C와 같다. 그런데 A, G가 9니까 당연히 F, C도 9죠. 자, 그럼 A, G가 9인 이유 쓸까요? A, G가 9인 이유 는 뭐냐? 바로 삼각형 D, A, G와 삼각형 D, B, C가 닮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닮음비는 D, A 대 D, B가 1대2니까 A, G 대 B, F도 1대2죠. 자, 1대2가 A, G 대 B, F 이므로 그렇죠? B, F가 18이죠? A, G를 X로 넣으면 결국 X는 얼마다?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A, B, C에서 서로의 모든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 P, Q, R P, Q, R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미 끝난 거죠.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면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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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거죠. 그러므로 이 길이는 이 길이에 반절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만 대표적으로 쓸까요? 삼각형 A, P, R 과 닮음인 거죠. 삼각형 A, B, C가 닮음인 거죠. 무슨 닮음? 공통각 하나 있고 변 두 개가 닮음이니까 S, A, S 닮음 입니다. 닮음비는 얼마? 작은 거 대 큰 거 1대2 가 되겠죠. 그러므로 PR은 PR 대 BC는 작은 거 대 큰 거는 1대2 라서 BC가 12잖아요. PR 대 12니까 결국 PR은 얼마다? 6이다. 같은 방식으로 요 QR도 AB의 반절 그래서 5 또 PQ도 PQ도 AC의 반절 얼마? 7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6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돼서 최종 답은 1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 모든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 EFGH 둘레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요. 요 삼각형에서 중점 중점 연결 했으니까 1대2 1대2 1대2인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또 2대1인 거죠. 왜? 이것도 중점 중결 중점이니까. 또 이렇게 돌려보면 어때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또 중점 중점 연결 했기 때문에 이거랑 이것도 1대2인 거죠. 아이고 2대1이요.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2대1 중점 연결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해야 되는데 이 파란색 선분의 반절이란 말이에요. 이 짧은 파란색 두 개. 얘랑 얘 더하면 이거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들도요. 얘랑 얘가 반절 또 얘도 반절이기 때문에 빨간 거 두 개 더하면 이 큰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그냥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주면 되죠. 14와 22를 더한 얼마? 36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므로 점 2가 점 2가 점 2가 선분 AB의 중점 그리고 점 H가 선분 AD의 중점 이므로 중점 이므로 선분 2H의 길이는 선분 BD의 얼마 2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대로 다 쓰셔야 돼요. 점 점 F와 점 G가 점 F가 BC의 중점 이고 점 G가 CD의 중점 이므로 변 FG는 BD의 반절이다.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E가 AB의 중점 점 F가 BC의 중점 이므로 선분 EF는 선분 AC의 반절이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선분 H가 AD의 중점 이고 점 G가 CD의 중점 이므로 GH HG는 AC의 반절이다. 그러므로 이거 더하기 이거는 선분 EF 대 HG는 AC이고 EH 더하기 FG는 BD이다.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는 AC 더하기 BD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틀에다가 나머지 3개의 사각형 선분 길이를 쭉쭉쭉 집어넣어서 쭉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선분 EH는 뭐랑 길이가 같죠? 선분 BD의 1분의 2랑 같죠? 근데 그거랑 또 같은 게 이 EH뿐만 아니라 FG 하고 같네요. FG 하고 같네요. 얘네들 길이 모두가 11이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분 이 EF는요. AG의 반절이죠. 선분 EF는 선분 AC의 반절이고요. 좀 마찬가지로 HG도 AC의 반절이죠. 선분 HG 근데 얘네 길이가 얼마다? 반절이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EFGH의 둘레라는 것은 결국은 4개의 선분 길이의 합이죠. 선분 EF 더하기 선분 FG 더하기 선분 GH 더하기 H2입니다. 전부 다 여기 다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러면은 EF가 7이고 더하기 FG는 14 더하기 7 더하기 14 가 되는 거죠. 최종 답은 28 더하기 14 가 돼서 42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미 앞부분에서 증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AD의 반절이 MP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죠. 그리고 BC의 반절이 여기 얼마? 6입니다. 근데 이 빨간 MP가 또 여기 QN하고도 아이고 빨간색으로 써야죠. 빨간색 이 QN도 여기랑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이게 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PQ는 선분 PN에서 빼기 QN 임으로 6백이 4 해서 얼마다? 2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닮은 B가 이렇게 나오려면 이 보조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중점 M과 D에서 그은 이 선분의 연장선 그리고 C, B의 연장선 이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삼각형 M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M, Q Q가 없네. Q, R R이라고 해야겠다. Q도 있다. 이거 R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M, R, B M, D, A 합동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지면서 DRC라는 새로운 삼각형이 중점연결 중점연결이니까 얘랑 얘는 평행이다. 얘가 얘랑 평행이라는 말이 나와야 그 다음에 중점하고 평행선은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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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평행하다는 건 어떻게 이 삼각형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랑 얘가 한 변과 양끝각 막꼭지각 이거랑 이거는 얻각 그래서 ASA 합동 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앞에서 제가 했으니까 그거대로 여기서 이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이거 찾는 연습을 이 그림에서 반드시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삼각형의 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대변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지저분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 대변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얘기합니다. 꼭지점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요. 그래서 A라는 꼭지점이 마주보고 있는 변 Bc에 중점을 연결한 그 직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중선의 특징이 뭐냐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선이 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A, D, C는 일단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양이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를 H라고 한다면요.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삼각형 A, D, C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볼까요? 지금 밑변이 B, D하고 D, C인데 두 삼각형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밑변이 다 같죠. 그리고 두 삼각형 의 높이가 어때요? 다 같아요. 아니 그거 두 개 곱해서 2분의 1 곱한 게 넓이인데 당연히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 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넓이가 같으므로 전체 넓이를 2등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삼각형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A, D, C 의 뭐와 뭐가 같다? 밑변과 높이가 같음으로 두 두 도형 두 도형 면적은 같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 보면 A, B, C의 중선이 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전체 넓이가 32니까 이만큼이 16 이만큼은 16인데 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또 중선이래요. 중선을 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거랑 이거 면적은 어떻게 똑같이 2등분 2등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그래도 반절한 건데 반절이 또 반절이 된 거죠. 그래서 32를 16, 16으로 나눴다가 또 그것을 반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결국 A, B, E의 넓이는 얼마다? 8제곱센티미터다. 자 중선임으로 중선임으로 즉 선분 B, D와 D, C의 길이가 같음으로 삼각형 A, B, D의 면적과 면적과 삼각형 A, D, C의 면적이 어떻다? 같다. 똑같은 논리인 거죠. E가 A, D의 중점이므로 다시 말해서 D, E와 A, E가 같음으로 중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 A, B, E는 뭐랑 면적이 똑같다? B, D, E랑 면적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두 개 합친 게 32니까 16, 16 이거 두 개 합친 게 16이니까 88 이렇게 되는 거죠.